성웅아, 지금 내가 갇혀가지고 저기 등 저기 뭐야 못 나가고 있거든 이 팀들이 앞에 갈아맞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와서 저기 뭐야 이 팀들이 지금 앞에 막고 있으니까 다 이쪽으로 일단 와. 내 말 듣고 빨리 광정민 씨. 네 기다리세요. 광정민 씨 어떻게 협상을 합시다. 어떤 협상을 원하십니까. 가방을 주시면 목숨 빌려 드릴게요. 가방을 주면 이름표 안 뗄게요. 종국아. 예 형님. 일단 석진이 형만 들여보내. 아니 형님 그거 뻔한걸 형님. 그냥 너랑 하면 내가 힘이 힘으로 안 되니까. 아니 형님 그게 아니고요. 저희가 진짜 약속 드릴게요. 여기 지금 밖에 문이 잠갔어요. 누가 와도 지금 아무도 못 들어오거든요. 이분이 열려야 이분이 열립니다 형님. 그게 아니라 내가 정 그 하면 우리의 찬장 뚫고 나가도 되거든. 아니 형님. 아니 찬장을 왜 주세요 형님. 일단 가방 하나를. 일단 가방 포기하시죠 이번에. 또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님. 오케이 그럼 가방만 줘. 가방만 주세요. 자 오케이. 하나 넣어. 알겠습니다. 주세요. 가방만 주세요. 두 개 다 주세요. 일단 하나. 하나 또 하나 더. 형님 두 개 다 주세요. 형님 두 개 다 주세요. 그렇지. 형님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보내드릴게요. 저기 100 쉬고 나와요. 100. 형님 100 쉬고 나오세요. 알았지 형님. 알았지 형님. 알았지 형님. 이거 어디다 숨기죠. 열어대다 숨기니까 차라리. 특찬미 치워둔다고. 알았지 형님. 문 열어주지 마 아직. 아직 나오면 안 돼 정민아. 우리도 나갈 길 찾고 있어 지금. 활명이 되는 거야. 자 있어 빨리 있어. 아 형님. 아 형 아니에요 형님. 여기 지금 형이 무존차 와가지고 누가 올 것 같아서. 제가 지금 약간 대기 중이에요 형님. 아 더워 죽었어. 아 형 기다리세요 잠깐. 저희도 우리 팀 불러고 가야 되니까 형 진짜 절대 배심하지 않습니다. 잠가 놓고 열어봐. 분명히 우리 저기 약속 한 개 있으니까. 시작하면 100 쉬고 나와. 아 100 쉬고 나와. 네 알았어요 형님. 확 100 쉬고. 지금부터 쉬어 큰 소리로 쉬어. 하나 해. 하나. 둘. 셋. 등 조심. 등 조심. 아. 그래서 왜. 으응. 응. 하아 bar restoration. 아. 네 형 형님. 어디 있어 저 지금. 여기 본관 2층 하루실에 있는 게 있어요. 저 있었잖아. 아, 아저씨였습니다. 찾았는데. 찾았는데, 갖고 나오다가 석재장한테 걸렸어. 아, 그걸 그렇게 걸리시면 어떡해. 그런데 쫓고 미 시작했어요. 어민을 스파이 색출하려고 하아랑 저랑 나머지 세 명이 모르는데 다른 데 숨겨보라고. 그래서 스파이를 걸러내고 있어. 이렇게 해야겠다. 그 가방 숨긴 거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. 이게 제일 빨라. 내가 뺏겼다면서요. 내가 봤다고. 아, 어디 숨겼는지? 응, 대충 알아. 그러니까 숨겨서 우리 가지고 있는 건 알아. 일단 알겠습니다. 수시로 전화 확인하세요. 여전히 어휴, 여전히 아무리 도착해주세요. 지금 좀 더 따졌다. 그리고 도착해야만 MileGN가 도망해. 아니야, 이거 없잖아. 혹시 없나? 아, 너 혹시 달렸다. 됐어? 대박 씨. 대박? 야, 야. 야, 야.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봤어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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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형, 형, 가자, 지효, 지효, 가자, 지효야, 가자. 어, 지효야, 내려가. 내가 저쪽에다가 스파이럴을 심어놨어, 스파이럴을 심어놨어. 그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